소개할 것은 라벨라 카오락 리조트의 히트니스 클럽입니다. 히트니스 클럽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하기 좋은 환경입니다. 두면이 유리이기 때문에 매우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. 기분좋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. 수영장이 앞에 있습니다. 운동기구 브랜드는 라이프 피트니스 입니다. 5성급 리조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급 브랜드죠. 지금 보니까 앞에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기구는 옥테인이구요. 뒤쪽은 라이프 피트니스 입니다. 자 입구쪽에 보면 우측에 프론트 데스크가 있습니다. 이것에서 체크인을 하게 되죠. 자 그리고 타올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생수 워터 디스펜서가 있죠. 자 안에 들어가서 운동기구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라이프 피트니스 입니다. 사이클리 두개가 있구요.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원한 생수가 준비됩니다. 종이컵이 있고요.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